전주시가 전주역 인근 옛 농신부지에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환승장, 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입주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합니다. 오늘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인 센터는 지하 1층, 지상 6층 규모로 1층은 서울과 인천,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. 고속버스는 하루 42편, 시내버스는 63편이 운행됩니다. 2층부터 6층까지는 라운지와 관광홍보관, 관련 창업공간 등이 들어섭니다. 지하 1층에는 9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예정됐고, 이후 쇼핑몰 등도 포함된다는 계획입니다.